꼭꼭 씹어먹어라 예부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데는 소화불량에 관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액은 소화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발암물질, 활성산소, 그리고 환경호르몬의 독성을 줄여주어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 또한 젊어지는 호르몬이 들어있어 노화를 늦추고 타액 분비량을 높이기 위한 씹기 운동은 치매 예방까지 해준다 씹으면 씹을수록 면역력이 강해져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타액의 힘입니다 이 책은 세계 최초로 타액의 독성 제거 능력을 연구해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저자가 씹으면 씹을수록 많이 분비되는 타액이 우리 건강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어떻게 하면 잘 씹어 타액의 힘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방사선과 화학물질의 독성 연구 분야 전문가로 특히 식품 첨가물, 농약, 화장품의 독성 연구에 대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던 중 타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연구와 실험을 통해 타액의 독성을 제거하는 놀라운 기능을 발견하고 꼭꼭 씹어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그는 타액의 놀라운 효능을 알리고 꼭꼭 씹어먹기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한입 30번 씹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책을 딱 반으로 나누어 앞부분은 타액에 주목하는 이유와 그 연구 결과들을 다루었고 대량 나머지 반은 타액의 효과와 그 활용법들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영상은 그 후반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영상 마지막에 타액 즉 친분비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 좋은 1분 운동법을 추가해 두었으니 틈틈이 해주시면 유용할 듯 합니다 그럼 타액의 힘 함께 들어보실까요? 잘 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씹으면 뇌기능이 활성화된다 뇌 속에는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잘 씹음으로써 그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호르몬에 의해 세포의 성장이 촉진되고 이는 뇌신경을 발달시켜 뇌기능을 활발하게 만든다 여기서 음식물을 잘 씹으면 뇌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이 실험을 실시한 이는 도쿄 위과 치과대학 명예교수 구보타 긴지로 박사다 그는 당시 개발된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뇌의 여러 부분의 혈액 흐름을 모니터할 수 있었다 구보타 박사는 이 카메라를 통해 건강한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녀 12명의 현류를 측정해 두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껌을 일정 시간 씹게 한 후 다시 측정해 그 차이를 살펴보는 실험을 했다 결과는 껌을 씹음에 따라 피검자 전원의 뇌 각 부위에서 현류량이 증가했다 많은 경우에는 25에서 28% 적은 경우에는 8에서 11%가 상승했다 뇌에서 현류량 증가는 뇌 신경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져 뇌의 각 부위, 모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뇌의 현류 증가율은 고령자보다 젊은 사람이 더 높다고 한다 또한 틀리라도 음식물을 잘 씹어 먹는다면 뇌기능을 자극하는 데 아주 유효하다고 한다 특히 전두엽 현류량이 활성화는 고령자의 몸과 마음의 행동 의혹을 높여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이 음식물을 잘 씹어 먹게 되면 뇌의 국소에서 현류가 높아져 뇌기능 발달에 효과적이며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아이가 된다고 한다 직장인들 역시 잘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면 뇌세포가 자극되어 신경활동이 활발해지고 일에 대한 의혹과 작업 효율이 높아진다 잘 씹으면 면역력이 향상된다 사람의 몸은 면역의 기능에 의해 보호된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금방 감염증과 같은 질환에 걸리게 된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가 병원에서 원내 감염되는 병에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 감염증이 있다 이 세균은 대부분의 항생물질이 듣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손 쓸 방도가 없어 생명을 잃게 되는 고령자가 많다 이 세균 외에도 다양한 항생물질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많아졌다 최초에 발견된 항생물질은 페네실린이었는데 당시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 인류는 이 페네실린의 개발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던 감염증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에 이 생각은 너무 안이한 것이었음이 판명되었다 페네실린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등장해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스트레토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암페실린 등 수많은 항생물질이 개발되었지만 어떤 항생물질에도 내성균이 출현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이렇듯 내성균이 나타나는 것은 세균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세균과 같은 미생물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전자 DNA를 조금씩 변화시켜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매우 탁월하여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잘 씹지 않으면 이렇듯 중요한 면역력이 약화된다 파액에는 면역과 관련된 물질이 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기에 걸렸는지 의심될 때는 음식물을 잘 씹어 음식물을 잘 씹어 입속에 타액을 많이 분비해야 한다 감기에 막 걸렸을 때 껌을 씹어 타액을 많이 분비하면 예방이 된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상식이다 또한 평상시 입속은 박테리아로 가득한데 이들 박테리아가 치아 주변에 부착하게 되면 충치나 치주염이 발생하게 된다 타액에는 이들 박테리아의 부착을 방해하는 면역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잘 씹어 먹으면 타액의 분비가 증가해 충치나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고칼로리 식품을 제대로 씹지 않고 단시간에 섭취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고 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저칼로리의 딱딱한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몸이 된다는 뜻이다 노인성 치매가 예방된다 노인성 치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명백한 질병의 일종인 알차이머형 치매와 뇌의 혈관이 막혀 뇌경색을 일으켜 발발하는 뇌의 혈관성 치매이다 이러한 병적 치매는 자신의 과거 경험 모두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인격이나 사고력까지 장애가 발생해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병이 아닌 노화 현상에 따른 것으로 혈관에 이상은 없으나 뇌 자체가 위축되어 위축성 치매라 부른다 노화 때문에 깜빡깜빡하는 정도가 심해져 치매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노화에 의한 건망증은 경험의 일부를 잊어버리지만 인격이나 사고력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자각 증상이 있으며 깜빡깜빡하는 것을 뒤에 가서 깨닫고 뉘우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이 두 형태가 섞인 혼합형 치매도 있다 이 중 노화에 의한 치매는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바둑이나 장기 등을 즐긴다든가 그림이나 노래, 사진, 사교 댄스 등을 배우는 것도 좋고 집 근처를 산책하며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것 이웃 사람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거나 컴퓨터에 도전해 보는 등 스스로가 즐거워지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잘 씹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씹는 것이 뇌를 자극해 혈류를 좋게 해줌으로써 뇌를 젊게 만들기 때문이다 타액 속에는 젊어지는 호르몬이 있다 타액에는 젊어진 호르몬이라 부르는 파로틴이 포함되어 있다 타액은 세 가지 분비셈 즉 귀미셈, 호미셈, 턱미셈에서 분비되는데 각각의 성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파로틴은 이 중 가장 큰 귀미셈에서 분비된다 파로틴이 타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1928년 도쿄대학 의학부 오가타 도모사부로 교수가 발견했다 파로틴의 젊어지는 작용의 메커니즘으로 이미 여러 가지 기능이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피부 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기미와 주름 등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파로틴은 이미 약재로 만들어져 병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변형성 관절증, 위하수증, 치조농루, 노인성 백내장 등과 같은 질병의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파로틴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게다가 타액이라면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음식물만 잘 씹으면 그것만으로도 타액의 분비가 활발해져 젊어지는 호르몬이 활약하게 된다 따라서 음식을 잘 씹는 것만큼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확실한 건강법도 없다 그러므로 타액이 포함되어 있는 젊어지는 호르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그러나 점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타액 속의 파로틴 분비량이 적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므로 고령자일수록 잘 씹어 타액의 양을 증가시키고 파로틴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 틀리로도 꼭꼭 씹으면 타액의 효과는 동일하다 잘 씹어 먹으면 타액이 충분히 분비되어 음식 속 식품 첨가물이나 잔류농약 그 외의 위험요인들을 어느 정도 제거해준다 노후의 질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간단한 방법은 바로 잘 씹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이를 먹어도 자신의 치아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일이지만 불행하게도 고령자들 중에서는 치아를 잃어버린 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부드러운 음식 중심의 식생활로 바뀌어 부드러운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되고 더욱더 씹지 않게 된다 음식물이 타액과 충분히 섞이지 않은 채 위로 보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잘 씹지 않게 되면 타액의 분비가 줄어들어 입에서의 자극이 적어지고 뇌의 현류가 저하된다 이에 따라 뇌기능이 쇠퇴해져 모든 것에 의욕을 잃게 된다 또한 타액의 분비량이 줄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타액의 놀라운 기능과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설사 치아를 잃었더라도 타액의 놀라운 효과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치아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치아를 잃어버려도 잘 씹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틀리에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자신에게 딱 맞는 틀리가 있다면 자신의 치아와 똑같이 씹을 수가 있으며 타액도 잘 분비되어 원래의 치아와 다름없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천천히 씹으면 포만중추가 자극된다 포만중추는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령을 보낸다 이 포만중추는 사람 뇌의 시상하부에 있으며 포만감을 얻게 하는 것은 히스타민 신경계라는 것이 규명됐다 잘 씹어 먹으면 히스타민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천천히 먹게 되는 효과도 있어 더 빨리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밥에 포함되어 있는 전분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에 흡수됨으로써 혈액 중에 당분이 증가하는데 이 혈당 수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뇌의 포만중추를 자극한다는 설도 있다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10에서 20분 정도 지속되면 포만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잘 씹지 않고 빨리 먹거나 물이나 주스, 우유로 음식을 삼켜버리게 되면 포만중추가 미처 작용하기도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됨으로 쉽게 비만이 된다 살이 뛰는 것이 싫다면 포만중추가 빨리 작용하도록 식사시간을 충분히 갖고 천천히 잘 씹어 먹으면 된다 소식하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잘 씹어 먹으면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잘 씹게 될까 부드러운 백미보다 까칠한 현미를 주식으로 현미와 배하미는 잘 씹지 않으면 삼키기가 힘들다 필자의 경우는 거의 30회 정도는 씹어야 무리 없이 넘어간다고 생각된다 만약 현미를 백미처럼 잘 씹지 않고 넘긴다면 위에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미식은 잘 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이상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미는 씹으면 씹을수록 쌀 고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일단 현미식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먹게 된다는 사람도 많다 바라현미는 현미를 따뜻한 물에 담가 0.5에서 1mm 정도 싹을 튀어 건조시킨 쌀이다 바라현미에는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식이섬유,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E 등이 백미보다 풍부해 건강에 아주 좋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라현미에 있는 감마아미노부티르산 이라 부르는 성분이다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은 억제성 신경전달물질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혈압을 낮추고 신경진정작용을 한다 바라현미가 생성하는 이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의 양은 백미의 10에서 15배, 현미의 3에서 5배로 현미나 백미보다 건강에 훨씬 좋다고 한다 연한 고기보다 씹는 맛을 즐길 수 있는 식단으로 스테이크나 불고기, 전골에 들어있는 쇠고기가 맛있는지를 따지는 조건 중에 고기가 연한지에 대한 것도 있다 고기를 먹었을 때 연해서 맛있다고 말하지 결코 질겨서 맛있다고는 하지 않는다 분명 사람들은 질긴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맛있는 것은 꼭 입에 살살 녹을 정도로 연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씹는 맛이 있어야 맛있는 고기라 할 수 있다 연한 스테이크라고 해도 씹는 맛이 있어야 한다 사실 이런 연한 고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미국에서는 고기를 연하게 만들기 위해 식육소에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왔다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이다 빨리 살찌우기 위한 비육촉진 효과 연한 고기를 만들기 위한 육질 개선 효과 이렇게 여성 호르몬을 사용함으로써 연한 쇠고기를 보다 빨리 출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호르몬제가 사용된 쇠고기는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일까 아무리 연한 고기가 맛있다고 해도 소, 돼지, 닭과 같은 육류는 씹는 맛이 있어야 하는 음식이고 잘 씹어 먹어야 하는 음식이다 잘 씹으면 고기의 단백질이 타액의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몇 배나 더 맛있게 느껴진다 그리고 바람성의 메커니즘에서는 활성산소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씹으면 타액의 활성산소 제거 요소가 작용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기가 지내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에서 어느 정도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씹는 것의 대명사 껌의 효과 입이 심심할 때나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대신 껌을 씹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껌은 치아 표면에 부착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도 해주며 잘 씹는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을 주고 잇몸이나 입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잘 씹으면 타액의 분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껌 씹기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판매되고 있는 껌에는 당, 산미료, 향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타액의 분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성분들을 제외하고 껌 베이스만으로 된 껌을 피험자들에게 씹게 하였다 껌 베이스의 양이 많을수록 씹는 횟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껌 베이스의 양과 타액의 분비량을 조사한 결과가 다음 영상에 표시된 표다 이 연구 결과는 잘 씹으면 타액의 분비량이 씹지 않을 때에 비해 최대 약 4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00년 전에 제기된 잘 씹기를 통한 건강관리 씹기의 중요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플래처라는 사람이었다 플래처는 의사도 과학자도 아닌 시계사업을 하는 미국의 실업가였다 그는 소위 미식가로 요리사를 5명이나 고용해 맛있는 것을 마음대로 먹는 생활을 즐겼다 그 결과 신장은 165cm로 그리 크지 않았으나 40살에 체중이 100kg 가까이 나갈 정도로 뚱뚱해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고민하다가 의사로부터 질병 예방을 위해 감량하라는 경고를 받고 일대에 결심을 하게 되었다 바로 기름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 먹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그는 건강을 되찾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게 된 것이다 그의 이론은 플래처 이론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에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래처 이론 1. 공복감이 아주 심할 때까지 먹지 않는다 2. 영양학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먹는다 3. 먹은 음식물을 몇 번이나 잘 씹어 타액과 잘 섞은 후 자연스럽게 식도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린다 우유도 씹는다는 느낌으로 마신다 4. 잘 씹음으로써 맛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느끼면서 맛을 즐긴다 5. 잘 씹어서 품안감을 느끼도록 해 배를 80%만 채운다 6. 잘 씹으면 변비에 걸리지 않는다 7. 잘 씹으면 변에 냄새가 나지 않는다 8. 잘 씹으면 변은 강낭콩 크기로 토끼통처럼 나온다 9. 잘 씹으면 변의 양은 하루 10g에서 50g 정도로 적어지지만 부패하지 않아 장내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10. 스푼은 씹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한다 11. 충분한 타액이 분비되고 있는지 항상 신경 쓴다 이런 항목을 염두에 두고 식사를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1. 먹은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12. 몸의 내구력이 향상된다 13.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14. 기분이 상쾌해진다 15.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15. 침 분비를 위한 1분 구강체조 평소 구강 건강 관리를 할 때 매일매일 해주면 좋은 게 바로 구강체조법인데요 딱 1분이면 됩니다 첫 번째, 아아 소리를 내면서 입을 벌린 뒤에 다시 닫습니다 이것을 오후에 반복합니다 두 번째, 혀로 영상에서처럼 위, 아래, 좌우를 자극합니다 역시 오후에 반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에 공기를 불어넣고 뱉어냅니다 이것을 오후에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침 분비를 유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혀끝을 볼에 대고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계속 돌려줍니다 어떠신가요? 침이 막 분비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침은 세균감염으로부터 예방을 해주고 살균이나 면역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건조증 뿐만 아니라 충치나 구내염, 치주염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이 4가지 운동법을 평소에 틈틈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고 현미밥, 물론 100%는 아니고 반 정도만 섞어서요 그 현미밥을 의도적으로 씹는 횟수를 세워가며 먹어보았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단맛이 살짝 올라오면서 다만 함께 먹는 반찬에 따라 흐르륵 넘어가는 밥도 있고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총각김치라든가 나물류하고 같이 먹으면 나름 30번 씹을 수 있겠더라고요 오랫동안 타액을 소화에 국한지어 생각해왔는데 그 외 효과들을 보니까 수시로 1분 운동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30번씩 꼭꼭 씹어먹기를 한다든가 여러모로 타액의 분비량을 늘려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미 꼭꼭 씹으며 슬로우푸드,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감시하며 슬로우가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